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휴장이지만 또 더 자세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장인데 왜 나오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보냈습니다. 저번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찐바닥이냐? 찐바닥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나고 보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정확한 바닥을 찍기는 어려운데 얼추 그냥 바닥권 한다고 하면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가에 대한 정점 논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피크를 찍은 걸로 보니까요. 앞으로 크게 악재가 좀 어스보인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지수를 유럽 지수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유럽이요? 유럽이요.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유럽. 닥스가 0.4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국 FDSE 지수는 약보합 정도 보여줍니다. 화면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 깍고 지수가 0.6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FDSE, MIB, 이태리 시장이죠. 0.2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톡스 600이 0.48% 올라가면서 범유럽 지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호재는 달러 약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좀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지 않고 끌어올리겠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하게 좀 보시고 아마도 오늘 유럽 시장 그냥 강부합 정도 아니면 플러스 끝날 것 같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당장 악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악재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장혜성 지전자님이 또 어제 문세가 완화가 되고 있고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제일 많이 두려웠던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그런 오해가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보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큰 자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뭔가 조금 바이오 딥을 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 관점을 미리 보시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적정 주가보다 현재까지 낮은 시가총의 상위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적정 주가를 논할 때는 거의 그럴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그럴 경우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향후에 적정 주가를 논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목표 주가를 논할 필요가 있는데 워낙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적정 주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주주 매파자 성향도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보시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실 건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6% 이상의 지수가 올라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복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가파른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시장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실제 이제 물론 공무에도 커버도 있었지만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점에서 동참한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요. 이겁니다. 그림이. 인플레이션 큰 배에 있는데 지금 한 선원이 거의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겠죠. 곧 빠지는데 인플레이션 예전에 보시면 이 그림 자체에 보시면 뭔가 위협적인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한 사람이 마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처했는데 이걸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기사 봤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특히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딱 그림을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그에 따른 경기 침체가 더 우선시켜 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겠죠?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안 빠질 수도 있죠. 안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진다고 본다 한다고 그러면 이 분이 서민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서민들 다음 그림은 다음 주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그림은 뒤돌아설 것 같습니다. 일단 서민의 모습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민은 우리 셋 중에서 둘만 해당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 분은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를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일단 정점을 찍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6개월 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 1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1년부터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지금 처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6.6에 6.4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 정점을 찍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정점을 찍은 걸로 보이시나요? 저는 픽아웃 하지 않았을까? 논란이 많은데 저도 한 걸로 보입니다.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일단은 헤드라인 P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PC, 코어 PC 볼 건데 코어 PC는요. 3개월째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5.3, 5.2, 4.9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훨씬 더 픽아웃이 확연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3개월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3개월이면 정점을 찍은 걸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찍었다고 보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CPI가 또 찍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CPI는 안 나왔고 다음 달에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일단 PC부터 정점을 찍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게 되면 PC가 한 2%, 3% 보기 때문에 차도 빠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연말 가면 훨씬 더 빠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주고 있는 전체적인 소비의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전체 소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 있는 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굿즈에 대한 소비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 얘기하면 TV 같은 것도 매수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그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오히려 서비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타깃 얼마에다가 폭망한 이유는 이런 변화들이 폭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패턴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지금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약간 서비스를 구입하는 게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는 아시겠지만 여행도 있는데 여행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왜 그럴까요? 여행이 지금 오늘까지 틀리면 다섯 번째 틀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틀릴 자리가 없어요, 뒤에. 제트부터 어웰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은 침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크루즈 같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비싸다 보니까. 크루즈가 제가 알기로 한 천만 원? 비싼 건 천만 원 하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굳이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은 웬만한 돈인 분들만 매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한 분들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특히 여행은 아직까지 좀 멀어 보이지만 일단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레스토랑, 바 같은 것도 이용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여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침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패턴이 바뀐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도 지금은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술을 드시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실제 술을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뭐 했는지 지난주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00일째, 연체부터 100일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02일째거든요, 오늘이. 102일째인데 100일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100일 동안의 지수가 많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의 시장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건데 역시 통계자로 보게 되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2년, 39년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약 16.5%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가진 게 궁금한데요. 앞선 다섯 번째 보시는 것처럼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통계가 말이죠. 102일 듣고 110일 듣고 쭉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통계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평균이 19.1%가 올라왔고요. 중간값이 15%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여러 개 있으니까 올해도요. 여러분들 아마 연말까지 가게 되면 올라온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오른쪽은 이제 저기 수익이 난 구간은 남은 해. 101일째 산 사람들. 그때부터 연말까지 모습이니까 어쨌거나 좋아진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대부분 이 표를 보여드리면 다 좋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제가 특별히 더 정확성 있는 걸 가져온 거니까요. 잘 보시면서 좀 기분 좋게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102일째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장 지점장께서 말씀하신 건데 패드의 매파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도표하는 게 있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휘평원체이스가 이런 패드의 매파 성향을 도표하시켜서 보여준 건데요.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게 여기 긴축하고 금리이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긴축도 금리이상을 보게 되면 성향이 약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이 강한 멘트를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나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패드의 매파 성향까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에 대한 악재가 별로 안 보인다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악재라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경기 침체가 있을지 모를까 다른 거 별로 안 보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5월 초에 정점을 찍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쭉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당장 5월 초에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또 추세가 그려져야 되는 보니까 안 가져왔는데 지금은 추세가 완벽하게 그려진 그런 모습이니까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6월과 7월에 50픽 올리는 건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는 뭔가 이견이 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0.25도 올린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쉬어간다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0.25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6월과 7월 동안 올리는 게 확실하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표인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지금부터는 볼 표가 뭐냐면 현재가, 왼쪽 현재가고요. 오른쪽은 적정 주가인데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목표 주가 아니고 적정 주가를 보여줘요. 적정 주가, 페어밸류입니다. 페어밸류인데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기업들 전부 다 적정 주가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그 폭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한번 가시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40이 50건 볼 건데 인텔이 현재가 대비 적정 주가가 32.4%가 디스카운트에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 네, 맞습니다. 또 세일스포스 이거는 순위가 40일건, 50일건이기 때문에 좀 뒤에 있는 겁니다. AM도 역시 30%가 디스카운트에 있고요. 세일스포스 닷컴은 60%가 디스카운트에 있다. 엄청나게 디스카운트에 있죠. 사실은 이게 세일스포스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퍼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많이 빠져서 이렇게까지 빠진 저는 오늘 보면서 알았거든요. 대단히 많이 빠져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퀄컴은 약 10% 조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T&T 나와가지고 있고 나이키가 약 15.6%가 디스카운트에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주가가 훨씬 더 위에 있고요. 적정 주가가 바로 밑에 있는데 적정 주가보다 나이키가 약 15.6%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사본은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할인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UPS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스 1.2% 소폭 할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CBSS 업무리카 엑스프레스 카드까지 간단히 보시고요. 30일권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30일권 머크로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볼만한 기업이요. 코스코는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더비는 약 24% 할인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디즈니가 52% 할인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 166달러인데 109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할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디즈니를 노리시는 분들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리오픈이 되게 되고 태양파크가 문이 열리면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사보는 것도 좋았겠죠? 좋아 보입니다. 디즈니 그래도 디즈니인데 그렇죠. 저렇게 큰 기업이 컴퀘스트 오라클 보이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스코도 역시 약 28% 할인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번에 실적이 좀 못 나왔습니다만 하여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20위권 볼 건데 한번 20위권 20위권입니다. 지혜평원 체이스 역시 30% 할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기업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자 마스터 카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의외로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은 적정 주가에 가위가 왔기 때문에 그냥 꽉 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적정 주가를 보신 분들은 살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어쨌거나 적정 주가니까요. 그 다음 홈 디포도 그렇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뱅크 어메리카가 32% 할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리바바는요. 66.8%가 할인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할인되어 있죠. 역시 중국 규제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좋은 관측에서 보시면 좋은데 다만 이번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워낙 이제 눈높이가 내려가는 바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실적은 별로 안 좋았고요. 또 별로 안 좋았다가 이걸 보니까 또 살만한 구간이 와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SML 22% 할인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드디어 이제 시가총액 상위정보를 볼 건데 혹시 어떤 게 많이 빠져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메터플랫폼스는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있겠죠.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어떤 게 가장 크게 할인되어 있을까요? 가장 크게 할인되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할인되어 있는 거 넘어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애플이 4.6% 할인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스포트 18.5% 할인되어 있고요. 아마존 44% 할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6.1% 구글이 31%씩 할인되어 있고요. 엔비디아가 12.6% 메타플랫폼이요. 76% 할인되어 있고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1등 했습니다. 1등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S&P500 통틀어서 거의 다수준과에 들어가는 탑5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할인되어 있고 사실 이제 실적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실적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많이 빠지는 게 맞죠. 거저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혹시 만약에 메타플랫폼스를 물리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344달 밑에는 가만히 편하게 계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맞느냐 틀냐는 낮은 문제인데 적정 주가를 만약에 어떤 기준을 삼는다고 그러면 지금 훨씬 더 많이 빠진 근데 적정 주가를 상당히 높게 줬네요. 메타플랫폼스는 많이 줬죠.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현금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또 나쁘지 않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악재가 있으면 그래서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박종원 팀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정 주가 계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할인 모양 대단히 봤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이거 한번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도저히 못하고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 나와준 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페어벨류는 못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페어벨류는요 모니스타를 갖고 온 거니까 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스는 약 9.7%가 할인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약 90%가 적정 주가와 주가가 밑에 있어요. S&P500의 적정 주가 90%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테슬라가 지금 사실 물론 최근에 좀 반등을 줬지만 저 지금 적정 주가에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적정 주가 밑에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적정 주가 밑에 있는 게 처음. 목표 주가 할까요? 목표 주가 아닙니다. 목표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적정 주가 적정 주가 여러분들 페어벨류니까요. 목표 주가는 당연히 높죠. 높은데 이건 적정 주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페어벨류를 페어벨류를 테슬라가 갖고 얘기했다? 이거는 거의 처음이고요. 역상 처음이고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도 적정 주가 가지고 테슬라 주가를 논할 이유가 없다. 아마 시기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6달러니까요. 아마도 806달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이 정도 평균이 이 밑에까지 나오지 않을까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매수하신 걸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옛한 기준 많이 매수한 점을 봤더니 한 달 동안에 최근에 많이 매수한 게 테슬라가 1등이더라고요. 테슬라 합도적이죠.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했고 합도적이죠. 지금도 1조 원 넘게 매수합니다. 테슬라를 그분들이 다 얼마 사셨겠습니까? 적게 사셨기 때문에 806달러 밑에 있을 거로 예상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6.1% 할인된 것도 아마존도 아마존도 많이 할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4점 44%로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많은 분들이 한 3년 고생하셨거든요. 이거 보여드려도 끔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마음이 힘들어서 이번에 액병 분할이 6월 6일인가요? 그때 이제 6월과 7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싸지면 조금 그런 건 조금 올라가겠죠. 조금 올라가겠는데 지금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는 거지 주식 분할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주식 분할은 별로 이렇게 지금은 안 먹히는 시기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야미자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분씩 완벽하게 끝나면 제가 존중목도 한번 존중목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표는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 메타 플랫폼스 그 다음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스포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인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10일부터 본 겁니다. 체크한 겁니다. 100부터 시작해서 쭉 갔다가 올라갔다가 약 40% 올라갔다가 지금은요 딱 제자리에 온 겁니다. 1년 반 만에 올라갔다가 딱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제자리에 왔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밖의 493개 종목 그 밖의 종목들이죠. 그 밖의 종목은요 아직까지도 약 10%가 유지되고 있어요. 플러스 10%로 그런데 이 종목은 다시 원점까지 왔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갔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S&P500도 마찬가지 이 종목을 뺀 종목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10% 상승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이들 종목이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이 보여지는 표가 뭐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정도 되게 되면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잘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페블러까지 보시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1.45까지 빠졌다가 지금 1.6까지 커졌습니다.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6%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S&P500 친다고 굉장히 많이 친 거기 때문에 공매도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지금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매도 커버한 게 아닌가 약산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을 매수하신 분과 마찬가지지만 공매도 친 분들이 상당히 떨고 있어요. 언제 급증할지 모르니까 사실 지난주에 6%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승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감소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걸로 보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S&P 500의 모습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펙이나 이런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돈 못 버는 기업들 평균 공매도 비중 약 임범 10%에서 맥스 30%까지 엄청납니다. 공매도 비중이요? 평균이에요. 평균이. 어마어마시하니까 그런 종류 빼고 S&P 500은 얼마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S&P 500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S&P 500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S&P 500 종목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좀 걱정거리가 큰 걸로 보이고 있고 아까 많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가 1등이지만 그다음 혹시 오히려 급상승한 종목이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아이온큐가 급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이해 못하는 기업? 그걸 또 엄청나게 매수하셔서 지금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엔비드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매수하시나 싶은데 그런 거를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아이온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 계시는 분이 뭔가 거의 연류가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 최근에 공무에도 보석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돈 못 버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그런 기업들까지 올라가기 상당히 좀 멀리 보이고 있고요. 당장은 여러분 얘기했지만 빅테크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 그다음에 이건 좀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아파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텍사스 쪽에 총기 사건 아시죠? 지난주 24일에 있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학생이 19명 사망하고 선생님 두 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빽인데요. 이 빽이 방탄빽이래요. 이거 매개되면 이렇게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을 막을 수가 있고 숙이면 몸 전체를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빽인데 이 빽 값이 한 200달러, 300달러 하거든요. 생각보다 얼마 안 하죠. 얼마 안 하는데 학생들이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가방을 어떤 거 합니까? 어떤 브랜드 같은 거. 디자인을 보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방탄백을 구입하잖아요. 미국에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 뻔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절차를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망사건 이후에 지금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는 이유 1등이 드디어 총기로 바뀌었습니다. 규제를 하면 안 되나?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엄청 정치적으로 많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원, 하원 할 거 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총기 회사하고 다 뭔가 커넥션이 돼 있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보여드리는데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 돌 때는 조금 더 규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총기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 물어보시는 데가 많거든요. 매수를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기업이 있다고 아시려고 하시려고 하시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세 가지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1등이 딱 올라간 게 총기 사건으로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5.5명이 사망하는 게 총기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보다 1등을 차지했어요. 지금 질병은 아래 밑에 있기 때문에 질병 사망률은 얼마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은 교통사고 아니면 총기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죽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실인데요. 보여드리고 그다음 표가 이건데 스미스웨스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총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갔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총기가 잘 안 팔립니다. 침체가 와서 잘 안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것도 브랜드만 차이가 있는데요. 스미스는 잘 안 팔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타맨 루거는요. 그나마 좀 팔려가지고 좀 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스타맨 루거는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슷하우토는 똑같이 다른 거 보면 좀 많이 올라왔죠. 이건 또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총이나 장총, 소총, 옆총 다양한 총이 있는데 조금 브랜드를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선호하는 폭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비슷하우토는 이번 총기사건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 거죠. 나도 좀 보호받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많이 구입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갔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기업만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기업이 있다고 보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걸 매수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분류상 어디로 들어가냐면 스포측으로 분류가 돼요. 스포츠 쪽으로 스포츠 쪽에 이렇게 스포츠요?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름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요.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더니 어제 바이든이 찾아가서 찾아가서 규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규제가 어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쉽지 않아 보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 기업들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ESG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니까 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에 미국 있을 때 금요일 같은 날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 9.11인데 앰뷸런스를 다쳐서 전화를 하면 앰뷸런스가 웨이팅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동네에 기다려야 된다. 빨리 오지가 않고 앰뷸런스가 모자르니까 동네에 근데 그 대다수의 사건이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요일 토요일날 나가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앰뷸런스를 웨이팅 리스트를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제가 전화를 옆에서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만큼 참 이게 규제가 좀 필요한 나라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총들은 또 그냥 팔아요.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고 뭐 그립감이 좋다 이런 약간 묘사가 돼 있는데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기사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기 같은 거는 실제 미국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고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많지만 캐나다도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안전한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뭐 치아는 최고죠. 한국이 최고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표가 어떤 것 뜻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극대 공포구간에 주식을 사보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불빼기 배어 그래서 만약에 이하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배어가 큰 거죠. 배어값이 크게 되면 배어값이 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개월 후에는요. 1개월 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3%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배어값이 큰 거 불값이 큰 거죠.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불값이 큰 경우에는 얼마 못 갑니다. 올라가니까 배어값이 큰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불값이 큰 것은 별로 못 갑니다. 그다음 2개월 후에는 똑같이 배어값이 큰 것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불이 높은 것이 얼마 못 갑니다. 똑같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 배어값이 클 때 극도로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매수하시면 한 달 후에 2.3% 2개월 후에 3% 3개월 후에 4.5% 올라가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극도로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매수하자. 그거는 이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버핏이 이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CNN에 나와주고 있는 PYM 그리드 인덱스가 혹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포 타명 추수? 지난주 금요일 날 얼마였어? 얼마였죠? 기억 안 나지 못하시죠? 10? 6? 아직 생각 안 된다.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21이었습니다. 21. 딱 25가 경계선이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극도의 공포의 구간에 매수하 싶은 분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6일 때가 참 한 2주 전쯤에 6이었던 것 같아요. 6이었죠. 6이었습니다. 6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아마 제가 볼 때 한 이틀 올라오면 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극도로 공포스러울 구간에 매수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부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물론 산 다음에 올라가냐 떨어지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보핏이 얘기했던 이렇게 경험을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기 들어온 건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리로 가게 되면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는 거. 여러분들 이걸 매도하시는 거.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작년 가을에 여기 왔었거든요. 이쪽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매도하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공포시탐구 중에서 한 번 매수관점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 대충 봤고요. 봤고 오늘 메모리를 하루 쉬는데 하루 쉬는데 여러분도 쉬면서 그냥 한 번 포트폴리오 한 번 열어보시고요. 혹시 포트폴리오 열어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S&P500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 몇 종목인지 한 번 세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S&P500 종목이 한 반이 안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장훈석 부사장님 장훈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침체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소비의 패턴이 변했다. 소비의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J.P. 모근의 재미다이먼이나 벤쿠버 아메리카에서 향후 1년 내에 경기심이 전 없다. 그런 의견들 조금 나왕 시장에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약간 회복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메모리드 휴장이라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장애열림도 좋은 내용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월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 맞춰서 그런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서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주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어른물물나 그나마의 시각에 맞춰서 그냥 살다 보면 여행을 향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